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3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될 때 솔직하고 열린 대화, 즉 마음을 열어놨다라는 거니까 진솔한 대화에 참여하게 될 때 있습니다. 정보의 앞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보의 앞뒤의 흐름이라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걸 말하죠. 정보에 이렇게 주고받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주고받는 이 흐름은 매끄러운 교환이에요. 대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주고받기, 매끄러운 주고받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에 각 사람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교환의, 즉 순조로 주고받기의 속도는 기억만큼이나 빠르다라는 거예요. 방금 윗문장까지 보면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정보를 주고받는 이 속도가 어때요?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반응은 더 느리게 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왜냐하면 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처리할 시간, 세부사항을 새로운 발명품이죠. 새로운 발명품은 거짓말이 말하겠죠. 새로운 그 거짓말의 세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무엇보다 저장된 사실을 회상하려고 하는 시간보다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거짓말에 대한 세부사항을 처리하는데 더 처리하는 더 많은 시간을 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더 느리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모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글의 흐름상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시간의 지연을, 시간이 좀 느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와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것을 꾸며내고 있는 중인 어떤 사람과 대화를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시간의 지연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그들이 가면서라고 하지 말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라고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은 시간의 지연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는 뭔가를 꾸며내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시간의 지연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대절 전체를 다른 사람이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짓 언어를 역시 또 잊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그 정보는 뭐겠어요? 거짓말이겠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역시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멈춰야만 하는 것 즉, 시간의 지연을 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몸짓 언어를 역시 그리고 또 잊지 마라. 만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이 멈춰야만 한다. 그 정보를 역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으면 어때요? 주고받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